버리기 아깝다 이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이거 한번 붙여봐 이래서 알게 된 우리 아니 우리 공주님이 아이디어 뱅크네 진짜 역시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 한 번 붙였더니 진짜 또 근사한 요리가 딱 되더라고 물이 많지 않아야 돼요 감자전처럼 저 정도 오 너무 예쁘다 저거 너무 매력있다 오 재밌네 색깔 너무 예쁘다 색깔 아니 이건 팔면 사먹을 것 같아 나도 너무 신기해 신기하잖아 하나 둘 셋 와 이거 찔리다 오 아 치즈 오 되게 서양 느낌이에요 색깔이 디저트 같다 아 중간에 또 자르면 또 있다가 치즈가 오 맛있겠다 오 오 오 오 오 와 생각을 못해봤어 굿 아이디어입니다 엘비스 주스 마시고 그냥 건강하게 전까지 해서 먹고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아이디어네요 가사 폐첩은 사실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이디이 좋아해서 이뿐인 SM 어둠 Fahrroom Jaime 비주얼은 몽 레스토랑이에요 지piej clos 이거 너무 예쁘네 저기 한 coloured 롤 파이머 arc 먹어봤니? 굉장히 담백해요. 부침개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약간 새콤달콤도 살짝 들어가요? 맞아, 다 새콤달콤.